또 어디서 춥밥이 쌓으러 가고 가려줍니다 또 어디서 춥밥이 쌓으러 가고 가려줍니다 깜빡 재미있네 이거 아 킬 나이스 킬 굿 킬 굿 킬 아 또 킬 3킬 킬 킬 수류탄 들어왔어 제거 조심 응 뭐야 이거 2층 올라온다 올라온다 벡터로 그냥 나이스 컷 나 부터 살려줄래? 나 아 하나 더 오는데 킬 뻔 있어 힘 열렸다 올라오다 나쁘대 않은 반응은 보이길래 그만간 타지 않을까 그렇긴 하긴 한데 베릴 쓸만해졌나? 베릴 쓸만해 괜찮아 반동제어 할만해 어 이제 많이 많이 새로 바뀌었나보네 어 등뒤 보시다 못잡아라 붙잡아라 붙잡아라 저 망루 쪽에 아 부신거 어떻게 알아? 어설프게 싸워 붙잡아 저기도 있네 어 창고에 둬 있다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? 되게 어설프게 싸워 아 이게 아 이게 봐도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? 아 베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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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스쿼드다 몇 놈 더 있을거야 컴퓨터 사 스쿼드라니 아 저기 있구나 어디 아 부족한 인원을 스트리어 컴퓨터로 채우는 거구나 어 저기 있다 305쪽에 으 으 으 야 정직하게 직선으로 달리네 하하 되게 어설프게 싸운다 이거 근데 또 막상 먹으려고 하는 배율이나 뭐 이런 핵심 코어템은 없어가지고 좀 약을 짜증나 야 저기 돌 으 2절 이거 무슨 사격 연습하는 느낌이네 그거 혹시 그 사슴 사냥이라고 들어봤는데 야 저쪽 간다 SW 방향 으 안보이는거 돌 돌쪽 돌쪽 계속 움직이고 있어 왔다갔다 돌? 1번 펭 돌 2절 아 잘 으 110 110 110 아 얘네들 사람같다 어 이건 사람같은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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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리 쪽으로 가는 거 잡고 봤어 아 아 아 아 아 아 10배 10배 안 지금 있을 거 라고 겁 30바 그쵸 우리가 건너가야 되거든 내가 일단 연마 몇 개까지 해야해 왼쪽 남은 쪽에 사람 기절 키우 하나만 잡으면 되겠다 하나 더 왔네 아파 알아도 다 죽이네 이쪽으로 와 나한테부터 내가 도로 건너와서 감재중 실패하쇼 크리트콘 쪽으로 수류탄 하나 날렸어 조심 이 새끼 어디있어? 어디있냐? 숨어있는 것 같은데? 지져질 때까지 그냥 내놓을까? 일단 우리 위치 유리하거든? 튀어나오겠지 어디서 이 새끼 근성무소 한 명 남았지 고마워 나이스 컷 나이스 컷 나이스 컷 소아 셔츄 저 중이 뭐야? 하하하 야, 뭐 봅시다 아 1번 핀까지 가면 될 것 같다 1번 핀 저 해우소거든? 해우소 저 근처에서 적당히 차 대는 거 그냥 우평하면서 수소 거기 사람 있어 아 아 왜 안 내리는 거 아 저는 아주 할 말이 많습니다 어이 아 으 아프다 이거 진짜 아프다 이거 강력한 맛이네 이거 와 굉장히 강력해 지금 차도 다 피가 졌어 더 피가 더 강인 것 같은데 아 이거 차가 약한가 보다 이거 어 터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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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멈추고 내려라 아 이거 뭐냐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 시간을 조금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또 가야 할 것 같은데 아프다 이거 아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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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